그 김두식 행정하고 대질 좀 하게 해 주십시오. 지피는 데가 있어서 여러분. 은행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. 그 사람들 체포 동의하네. 자율 투표하기로 했는데 왜요? 검찰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. 고작 후원금 편법 기부한 걸로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이번 건은 그저 경고입니다.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걸 증언하고 싶습니다. 더부살이 정도가 아니라 백 총장이 끊어풀이 되셨지 않습니까? 자꾸 이렇게 설치 나간 척으로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.